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료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료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료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21절의 본문을 권고해서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저희 이제 말씀이 로마서 12장을 로마서 부분이 벌써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 원단 말씀이 떨어지고 첫 주 말씀이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품격이 있다 격이 다르다는 거죠 격이 격이 다르다는 한마디로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파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재의 정으로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땅의 원재를 가진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재와 사망의 법으로 태어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품격이 달라졌어요 거듭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우리는요 시작이 하늘입니다 땅 아니에요 땅 오로지 재물 성공 내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중심이라는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품격이 달라요 그냥 우리 옷의 색깔이 다르고 뭐 그런 게 노는 거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근원 자체가 달라졌어요 위에서 태어나다 우리가 하늘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는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향해서 가는 거고 땅에 일희일비하고요 그냥 내꺼내꺼 하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의 핏값으로 생명을 사서 그냥 호적을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린 죽어서 받는 유산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받는 상속권이에요 원래는 죽어야 받아요 이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품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온 것도요 땅의 것을 달라고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강구하고 우리가요 하늘의 시간표를 맞추고 미래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놓고 기도하고 20년 후를 바라보고 100년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10년의 응답이 있어야 100년이 보입니다 100년이라는 건요 까마득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 세대가 가는데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요 가치관 차치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그게 다르죠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과의 약속도요 신실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이 뒤집어버린다 신뢰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미요 이 신뢰관계입니다 그래서 능이 이루실 줄 확신하래요 확신 아휴 죽어봐야 안다 이미 끝난 거죠 죽으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땅으로 살아가는데 하늘의 것만 가지고 붕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붕뜬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지금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데 땅의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땅의 것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잡으시고 능이 이루실 줄 아는 내 안에 확증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증과 확신은 달라요 확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언약관계를 하는 거예요 확증은 그 말씀이 내에게 맞다는 증거로 강단에서 딱 선포해요 항상 우리가 이게 내가 결정한 게 맞나? 긴가민가? 이럴 때는요 하나님 주일 강단의 말씀으로 금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확증해 주세요 그런데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맞다는 증거로 그러면 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언약관계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할 소대지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생명관계가 돼야 돼요 구약에는 오실메시아에 대한 언약관계였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네 안에 포인트가 뭐냐 이 싹이 아닙니다 이 싹을 준 게 언약성치가 아니에요 끝까지 내 씨와 태가 다 죽었는데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장세기 2장 12장 1,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올 첫 이 개인의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요 그 언약관계 속에서 확증한 거예요 그 안에 이 싹을 주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우리는 아우 말씀은 10% 아 내 육신에 내 자식 내 개인적인 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생명을 거는데 이 싹이 중점이 아니에요 가난 땅 오실메시아 그를 위하여 이 싹을 주는 거예요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내 자녀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자녀의 학증, 직장의 학증, 우리가 또 내 산업의 학증 내 직분의 학증을 주시는 거예요 주격이 존대되면 안 됩니다 이게요 한치의 차이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언약을 잡는 거 그건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관계 속에 내가 1등을 하든 공등을 하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공부가 성교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부하는 부분은 그거 진짜 공부죠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하여 내가 언약을 잡았다 그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을 무수리로 쓴 거죠 사업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벌여서 하나님 경금을 이만큼 하겠다 그는 흥정하는 산업은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산업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지금 어려운 거는 어려움의 은혜가 있는 거고 내가 이것이 잘 됐 때는 분배의 복지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속에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관계 속에요 이 모든 부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간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 1절에는 그러죠 아브라함아 네 본토 앞에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래 어디도 몰라요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두 가지 언약을 합니다 땅의 언약 명령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의 언약을 줘요 그 시의 언약이 2절의 부분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거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시조 그 시작의 부분 아예 그 응답을 줘버리는 거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 성취의 응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전에 뭐라 했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의 첫 신앙은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뭘 해주시겠지 그는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문제사건이 오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롯은 그와 함께 갔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났잖아요 75세에 떠나서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 주겠다는 자식은 없고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라 했냐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단 그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심을 내가 믿은 바 내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는데 내 몸은 이미 죽었대요 19절에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대요 나 죽은 것과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절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무조건 부활해서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예트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이미 아브라함은요 믿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창조조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신뢰 내 환경 내 시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같고 내가 돈 좀 버리고 내가 좀 잘되면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적인 기준 대지 마세요 제가 사고 났을 때요 어느 주의 종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쳤다고 그랬대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 친 겁니까? 그 노예의 응답이 곧 종이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문을 닫을 때는 닫는 상태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은 그 사고에서 다 받았어요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확인하시고 내 인생을 건축하시고 예원교회는 이미 건축되었고 그 속에 들어갈 우리가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의 응답 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죠 잘되고 공감하고 누가 안 기뻐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는 18절의 말씀처럼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근거가 뭐냐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내 후손이 이같이 많을 거라고 별들을 바라봐라 내가 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바라봤는데 백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 다 무너지죠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복의 근원이래요 우리가 이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100%의 믿음이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내가 살겠다는 아브라함 이삭을 죽일 때도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믿음이었고 이삭을 모래아산에 바칠 때도 내가 찌르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부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찌르르는데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요 아브라함이요 엄청 여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여기 있나이다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로고스지만 약속이에요 불신자는 결코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서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나의 꼴을 할 때 언약관계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요 어? 저하고 약속을 해야 어디에서 만나자 해야 만나지 어? 그 사람 약속했다면 우리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랑 해야지 나랑 일대일로 맺는 것이 언약관계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나와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음 저는 그냥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를 돕고 한쪽 귀를 흘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서 결코 서지 못합니다 나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언약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언약해 주세요 사모엘 하하 7장의 말씀은 저는 10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센터 건축할 때요 2013년도에 뭐라 말씀 문화센터 문화센터 이거 건축할 때 2008년도에 이명계약을 하라 했거든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한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그걸 지금 응답을 받는데 그때 원단에서 떨어졌던 말씀들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저에게 제가요 세 가지를 이명계약을 하나님 앞에 한 이 부분이 미래를 바라보고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제가 거둬드리는데요 정말 고기를 먹어본 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역에서 이 문화센터 건축을요 엄청 외쳤거든요 듣고 다 끝내더라고요 저는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본단 건축할 때 5년을 제가요 10년 동안 외쳤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문화센터 본단 건축까지 9년 차인데 또 한쪽 길을 듣고 또 한쪽 길을 흘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아의 창고를 열어 너를 체험하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의 응답 이사계인다 야고범인다 요셉의 응답에 제일 먼저 온 게 오베데돔의 응답이에요 그 언약계를 내 안에 딱 드려야 돼요 성정건축을 내 인생 안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해야죠 그때 첫 번째 응답이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말씀 다 잊어먹었죠? 그 다섯 가지 축복이 2013년도 우리 전 새벽기도 말씀인데 저 머릿속엔요 10년치께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언약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라스트 천이죠 라스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능이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19절에 뭐냐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에 원어적인 부분에는요 이게 완료 수동태인데 아예 뭐라냐 생식 기능이 아예 없어졌어요 완료 끝 생식 기능이 아예 없어졌다고 아브라함이 그것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대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기도한 거 지금 응답받고 있는데 제가 우리 디모델 태중에서 기도한 거 지금 응답받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받기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미래의 원약이에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체는 뭐냐 아들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의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기도하고 사건 기도하고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21절 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 20절에요 그 앞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부분은요 그가 이삭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의 근원 대신 그 모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항에서 내 인생의 부분이 이제 끝이다 했을 때 시작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멋있어지잖아요 품격 있는 정말 대표적인 응답이죠 품격 있는 두 번째 소대지인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생명관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로 오셨어요 우리는 언약관계로 끝나는 부분이 아닌 생명관계 부분에서 나와 하나님인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로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23절에 그에게 의로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왜 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를 왜 기록했냐 그냥 끝난 건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로 믿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로여긴 그에게 준 거를 그 완성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로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의로여기심을 받는 우리를 위함이니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라고 왜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2000년 전이나 우리가 2000년 전이지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각오 현재 미래가 없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로여김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곧 나에게도 동일하게 놀랍게 성취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이 생명관계 속에 아브라함의 역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말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품격 있는 믿음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믿어요 이미 이룰 줄 믿은 거예요 원래 비전이라는 건요 내가 10년 후에 이루어질 걸 말씀으로 확증하고 지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걸 믿은 거죠 이미 100년 후에 일어날 걸 내가 지금 믿고 확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10편 111,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셔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가 지금 나에게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